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틈붓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스테네스 강이고요 보시면 부동태 피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막이 결국 보시면 스테네스 강이 있고, 표면에 피막이 있습니다. 피막이 너무 좋죠 이게 씨알트 오슬이고요 크롬 2마리, 산소 3마리, 여기 이제 F이나 크롬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피막이 깨지면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닷물 속이고요 바닷물 속이니까 CL-가 있겠죠 NA플러스는 부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무시하시고요 CL-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음이온 자 그러면 여기에 몇 볼트냐면 플러스 1.33 볼트 입니다 바닥은, 철은 마이너스 0.41 볼트, 크롬은 마이너스 0.74 볼트 자 크롬이 철보다 2배 더 빨리 부식됩니다 마이너스 전함이 낮은 애가 부식 잘 되니까요 자 그럼 전류는 어떻게 그럽니까 일단 전이차가 생겼습니다 뚫리는 순간 그래서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대로 이렇게 하죠 전자는요 전류가 물 속으로 빠져나간 표면 여기 여기 있던 금속에 전자가 거꾸로 돌아서 전자는 여기 거꾸로 돌죠 거꾸로 돌아서 전자는 여기서 나와서 코팅 전자 코팅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코팅 자 그럼 전자를 뺏기는 애는 부식 전자를 받는 애는 방식이 되잖아요 그럼 전자 뺏겼으니까 본드가 사라졌으니까 결합력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뿅 올라오겠죠 뿅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럼 나와서 F2가 나왔다면 F2 2뿔 이원화돼서 나오죠 그럼 계속 파이는 거죠 이렇게 파입니다 결국 공식이나 틈부식이나 똑같은 상황을 보십니다 틈부식에 의해서 피마 깨지고 공식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틈부식 공식은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E 플러스 빠져나왔으니까요 여기 빠져나와서 밖에 나와서 뭘 만드냐 양이온이니까 이온은 간다죠 이온은 간다니까 음이온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F2 플러스 E 플러스 얘는 양이온 이온은 어고는 간다 이온 이온 이콜 라틴어에 간다 어디로 가느냐 제로로 간다는 거죠 양이온 2마리니까 음이온 2마리 땡겨야 되죠 그럼 CL- 2마리 땡겨올게요 E CL- 이렇게 하면 이콜 어떻게 됩니까 F2 CL2라는 녹이 생깁니다 이게 녹입니다 녹 녹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가 뭐냐면 녹이 생기면 이 안에서 녹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물이 안에 항상 있으니까 바닷물 속에 물이 있으니까 물하고 만나가지고 가수분해라는 걸 만듭니다 가수분해 물이 더해서 분해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F2 CL2 하고요 F2 CL2 더하기 물 2방울 2H2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F2 수산화트리죠 OH2 더하기 염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야 불행하기도 염산 2마리가 만들어집니다 2HCL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 안에서 염산이 만들어지면 염산 염산은 또 어떻게 됩니까 HCL은 H뿌러스하고 C maI를 또 이온화되죠 이온화되니까 예가 M-가 H 더 올라오면 폐하가 나다 생각이죠 산성 산성이 산성 이건 또 녹을 만들어 주는 부식에 보조 주 보조가 되잖아요 그기간 계속 이 안에서 산성이니까 또 부식 되고요 이렇게 계속 부식 되는 거죠 이게 틈부식 플러스 공식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FeCl2 더하기 2H2O가 FeOH2 플러스 2HCl이 되는데 그럼 왜 그래야 되는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름바와 같이 위에 보시면 Fe가 몇 마리입니까? Fe가 FeCl2니까 Fe가 한 마리죠. Fe가 한 마리 있고요. 위에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Cl이 두 마리죠. Cl이 두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수소 몇 마리? 수소 네 마리. 수소 네 마리 하고, 수소 네 마리, 그 다음에 산소 두 마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넘어오면은 자 그러면 O, 산소 두 마리, 수소 두 마리 빼고요. 산소 두 마리 빼고, 수소 두 마리니까 2이 남았죠. 2이 남았고 Fe 그대로 빼고, 빼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두 마리에치하고, Cl 두 마리하고, 2HCl, 그래서 염산이 두 마리 남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화학식 양쪽 오른쪽 맞춰야 되니까 숫자를 이렇게 해서 화학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는 계속 부식, 한 번 부식되면 계속 일어나는 게 트무식과 공식이 같이 합동작전을 벌인다는 거.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폐하고 부식률 보시면 부식률하고요. 부식률, 폐하 봤을 때, 산성, 알카리성, 중성일 때. 산성일 당연히 부식되고, 이렇게 오다가 알카리성일 또 부식되고, 이런 게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산성화 되니까, 폐하가 낮아지니까, 엣지씨가 생기니까, 계속 엣지 플러스 늘어나면서 폐하가 떨어지니까, 부식. 계속 가속식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